안녕하십니까. 더크어 주세단 단장 송송댕니다. 주부도 전문가다. 남영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 말이죠. 오래전에 스스로 구만둔. 스피어 디스. 남영이. 저 여기 왔었어요. 그래서 멈춰가서 여기 다리에 계신 분 아시잖아요. 네. 동학과 시사타파 이동원 씨 있거나 물러가고 남영이가 앉자마자 아름다운 향기가 앉아있습니다. 아 시청자가 갑자기 늘어나. 아름다운 향기가 앉아있습니다. 못 맞으시면 다 괜찮네요. 자 향기를. 남영이. 상행실. 이분에 대한 상행실을. 정말 이 시대 최고. 참 정치인들 끝나셨고요. 남영이. 참 이 땅콩. 남영이에 대한 상행실을. 기대됩니다. 제가 지금 즉석에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재인 교수님 하신 것 같은데요. 문재인 교수님 하신 것 같은데요. 문재인 교수님 방문했어요. 남. 남영희라고 합니다. 영. 영희라고도 부르지요. 그렇죠. 희망을 드리는 이름 남영희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